마태봄 28장, 주님이 우리에게 분바하신 약속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 전에는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이것이 믿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In other words, these words can only be heard by people who believe in and agree with the words that I have died on the cross, and now the Christ lives within me.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남산이라는, 올리브산이라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 체험이 있는 자에게만 감남산의 미션이 그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2000년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2000년 이후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한 이 씨는 그리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소 오셔서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우리가 힘내서 한다는 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교회가 이 시간표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있어요. 개인도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이 시간표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아직 복음을 처음 하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가문의 문제, 늘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소와 요원봉 19장 3절에 다 끝냈다, 이것이 알고 처음이 되어있는. 마의가 이걸 알고, 목 안 끝낸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쪽으로 끌고 가요. 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늘 눈에 보이는 걸 고민하고, 늘 눈에 보이는 이익 찾고.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가 눌려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작 이제 본인 자신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실컷 끌려가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갈보리산을 처음 했다. 이건 완전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소께서 내 안에서. 나는 새로운 필요물로. 이런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처음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미션이 딱 주어집니다. 이 미션 없이 사업을 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1장으로 망한 길로 접어든 거예요. If you are working without receiving this mission, then you are going in towards destruction by Genesis 3, 6, and 11. 에이, 뭘 망할까요, 목사님. Oh, do you think we'll really be destroyed, pastor? 나중에 자꾸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Instead of living a life full of regrets later on, receive God's grace and worth right now. 제가 왜 이야기했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The reason I say this is because I used to be like that too. 아니, 뭐 저런 극단적인 소리를 하냐. Pastor, why do you speak so extremely? 지금 안 망하고 있는데. I'm not being destroyed now. 그래도 뭐 적당하게 해도 안 망하는데 뭘 자꾸 그런 극단적인 소리를 자꾸 퍼붓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Even if I live moderately, I'm not going to be destroyed. Why do you speak so extremely? 완전히 딱 잠겨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복음 아니면 못 빠져나오도록 딱 코너로 물러가요. 그 remnant은 알아들어야 돼요. 피아노 치러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방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헤매야 돼요. 40년 계속 방황해야 돼요. 그 알아들어 빼려면 아, 인생 쉬워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인생이 미래가, 애들이 미래가 자꾸,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But if the kids do not believe in that, then they will always be afraid of their future. Pastor, I see demons, I see things. So what if you do? Even on Sunday, we met, we saw Sylvia and her boyfriend, and she kept on asking me, don't you think that my boyfriend looks so cool? And I thought, she's completely swept up by him, and it's a blessing that she brought him to church. I was just praying for them to receive the gospel, and the assistant pastor kept on pushing me to give them the gospel, and I was wondering, man, is the pastor the only one who can do that? And they said that they were going to leave, and so I let them leave, but they stayed. 그랬더니 이제 실비아가 남자친구 보고 얘가 demon이 보인다는 거죠, 소리에 들리고 보인다는 거죠. And Sylvia said that her boyfriend sees demons and hears things.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한 6, 7년이 됐대요. I said, when did the star? And he said, when he was about 6 or 7, or 6 or 7 years ago.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것이 경험하게 됐대요. And I said, when did this first begin? And he said, when his grandfather passed away. 너 할아버지도 그랬다, 내가 그랬어요. And I told him, your grandfather has this same experience too. 저 걸 어떻게 알고 그냥 점쟁이 하듯이 이야기합니까? How did I know that, that I was able to say this almost as if I'm a fortune teller?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There's no need to even ask him that.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게 지금 무당, 몽골 무당이 있거든요. 몽골은 지금도 미국 와도 애리조나 가서 인디안들 가서 무당 푸댓거리 하고 옵니다. 애리조나에서도. And even now, he says, and he said that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are both shamanes because even now, 몽골ians practice shamanism in America. 그래서 지금 어떠냐 하니까 지금 목걸이 비상 달고 난 뒤에 좀 덜하대요. I said, how are things for you now? And he said, it's a little bit better now that I have this necklace charm. 그 목걸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I said, that's not going to do anything for you. 왜 이 문제가 왔고 해결책이 뭔지를 오늘 너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다. I told him, I will give you the word regarding why is this problem happening and what is the solution. 너의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있는 거다. This is not a problem that only exists in your family. It exists everywhere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단지 너네 집안은 귀신이 임해서 귀신이 사용하는 집안이다. It's simply that your family is a house that is possessed by demons so that Satan uses your family. 네가 이걸 거부하면 네 새끼가 또 그렇게 된다. And if you reject that spirit, then your child would be like this. 한국은 이제 여자들이 좀 이래 그래. 얘들은 남자들이 그렇다고. 왜냐하면 남자에게 무속인이 몽골은 많거든. In Korea, it seems like the shamanism line goes through the women in the family, but in Mongolia, they have a lot of men shamans. 그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냐. And I asked, do you know why these things happen?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타락돼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일을 사로잡아 버렸대. I told him that one of the angels of God rebelled against God and then came to earth and did this to humans. 이거는 네가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원자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I said, this is not because you did anything wrong, but every person on earth is stuck, untapped by Satan. 그러니까 너네 집안 사람들 같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는 그렇게는 안 잡혀있다. Because of their original sin, there are some people that are seized like you and your family, but most people are not. 대다수는 어떻게 잡냐? 나라는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딱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Most people are seized by Satan, just trapped by their own thoughts, living in their lives.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해결책이, 그래서 그리소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소께서 십자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부활하시면서 허감, 건세를 완전히 단번에 이기신다. 이 그리소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냐? 얘가 이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좀 떠듬 떠듬 기다려야 돼요. 뭐, 이게 낫는다면 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중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 걸렸다, 병만 낫는다면, 그럼 이제 복음이 왜곡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완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the gospel is going into them improperly. The complete gospel has to go into them, but that's a half gospel. 왜냐하면 자기는 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지금. because this person is interested in the problem they are in. 죽음, 그 문제에 아니고 네가, 이거와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But I'm saying that's not the issue. Regardless of this, you'll become a child of God. 그런데 거의 대다수 여기서 타협을 해버려요. But most people are tied up here.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Because that's just the gospel that they know of.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해하니까, 야, 예수 믿어봐라, 사업 잘. 복음이 이렇게 싹 틀어서 왜곡되버려요. There are some people who will spin the gospel by saying,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your business will succeed.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게이지. That's just being a salesman. That's not giving the gospel. 그러니까 이제 완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You have to give them the complete gospel. 그 사람이 병이 왔든, 뭐 귀신에 시달리든 관계없어요. It doesn't matter whether this person is diseased or whether they're afflicted by demons.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First and foremost, they are children of God now. 그러면 그 그리스를 붙잡고 기도 누리면 허감이 떠나게. Then if they hold on to and pray and enjoy that Christ, then darkness flees. 빨리 떠나든 늦게 떠나든 어쨌든 끝낸 사실이니까 이걸 붙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Whether that darkness flees quickly or slowly, that's in God's time schedule. That's why it's important to have word nourishment after that.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있냐면, 오, 안 떠나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Otherwise, what takes, otherwise they'll say, oh, but the darkness didn't flee.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시켜야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But that's why people will incorrectly sell the gospel.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That's the level that the person who's giving the gospel understands it as.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는데. The problem is irrelevant because the fundamental problem has been finished.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네가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That's the reason why you have to come to worship and continuously receive God's word. 그랬더니 이제, 이제 물어줘.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And then I don't know what happened after that. 멀리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자의 축복 보여주면서, 주부를 보여주면서 이 축복을 네가 앞으로 계속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네가 필요하다. Because they're online, I told them to meet online and do Bible study over Zoom and I gave them the back of the church bulletin with the way of salvation and told them, you have to know more about these blessings, so meet online. 그런데 그래서 미국은 네와 똑같은 색다르게 많이 있다 얘기해. I told them, there are many people like you, but similar but different in America.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And people are suffering in this way because they need Christ.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 문제로, 귀신이 정신을 사로잡아요. There are some people where Satan sees them with mental problems.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들이 표신하지 않게 시달려요. For elites, they are afflicted with no outward signs. 이제 막 표신하게 이제 막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outward signs of affliction. 네, 그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 이제. And that's only told over time. 이게 미국이에요, 이래요, 현장이. This is the field of America. 그리고요, 미국은 천부 나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좋은 것 같은데 사단이 이런 식으로 사로잡는다니까요. And because everyone in America is educated with individualism, it seems like these words are so good, but that is how Satan controls them. 교회가 그 말을 안 하잖아요. Churches don't talk about this, though. 원래 미국은 개인주의라고 하지. 교회에서 그 말을 안 한다니까요. They say that America was always individualistic, but they never talk about it in the church. 그러니까 미국의 사단이 어떻게 포로 잡혀 있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예수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But because the churches are not saying how the Americans are colonized by Satan, they only talk about Jesus Christ, the congregation members cannot know. 그러니까 명상이 잘 먹히는 곳이 미국이에요. And that's why Americans love Transcendental Meditation so much. 왜냐? 그걸 혼자서 하면 되니까. Because you can do that alone. 개인주의하고 딱 맞아요, 그게. It's perfectly fitting with individualism as well. 어디 뭐 교회에 오라고 하면 일단 싫어요. 사람들은 많이 섞이고 막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But if you tell them to go to church, they don't like it because they have to co-mingle with so many people.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병원에서 검증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이 구조 방식을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먹힌다고요. And because this is scientifically and medically backed or supported, the people accept it because they are trained in rationality. 한국 사람은 달라요. 여기는 실용주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이라 해야 돼요. 한국처럼 뭐 뜻때문에 이야기해가지고는 애들 자체가 먹혀야 돼요. 그러니까요, 명상을 하면서 실제 그 병 낫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죠. This is, America is different than Korea. The knowledge here has to be very practical and applicable in order for the people to accept it.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And when they put the transcendental meditation into practice, they receive a level of healing. 우리가 조그만한 조용한 시간에 집중만 해도 뇌는 치유되게 되겠습니다. Even if we have a small time of concentration in a quiet time, our brain is receiving healing.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But even as people go to church, they don't receive healing. 교회에 와서 조용한 시간이 있을 날이 없어. Because there's never a day when they can have a quiet time in church. 주로 오면 뭘 자꾸 해야 돼. Whenever they come on Sunday, they have to do something. 뭐 말을 나도 자꾸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꾸 해야 되지, 뭐 조용한 시간은 못 가지. They have to talk to people, they have to do things, and they don't have a time of quietness. 유일하게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과 집중할 시간인데 그것도 집중이 안 돼. The only time is for us is worship, where we concentrate on God, but we cannot even focus then. 찬양하는 한 데 보면 찬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When I look out during praise, there's not many people that are properly praising.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냐? 사단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도록 눌러요. What's taking place spiritually is that Satan is oppressing people so that they cannot praise God. 아, 저분은 영격 상태가 지금 저 정도구나. 이게 이제 파악이 되죠, 사실은. And then you are able to see, oh, this person's spiritual state is at this level.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절의 시간인데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요. So especially during the Lord's day, the devil does not stay still.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절대 못 돌리게 해서 사단이 틀어막지. Because praise is the way that we lift our glory to God, then of course Satan will block that.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흙감이 무너지거든요. When we praise, demons flee because when we glorify God, darkness flees. 그리고 뭐 기도, 기도는 뭡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And forget about prayer, we just think of it as going back and forth religiously.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There is not a single time for us to concentrate. 그러니까 뭘 또 이제 일을 하는 애들 보면 정사도 불안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보니까. 차분한 게 없어 보니까. So if you look at the way that these kids are working, there is nothing that really makes us feel at ease. It seems so half hazard. 위로야 뭐 하는 거지만 그러나 본인이 치유가 안 돼요. And the work is just something that we do, but these individuals are not receiving means. 지금 왜 이런 이야기이냐, 현장에 지금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The reason I'm saying this is because there's people are receiving healing in the field through Transcendental Meditation and kids are not able to receive that healing in the church. 유일하게 예배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요. Uniquely, this time of worship is the time of concentration. 그전에는 말이죠. 어떤 이야기가 저한테 기회에 맞은 목사님. 예배만 계속 들었는데 치유가 되네요. 그 중성이지 그게. Before that point, I just hear, Pastor, all I did was worship and I received healing and that's normal. 그런 사람 특징이 보니까 예배에 딱 몰입을 해요. 딱 특징을 보면.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se people is that they are so immersed in the worship. 네, 뭐 뒤에 앉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절대 뒤에 안 앉아요. And I'm sorry for the people that sit in the back, but these people are never in the back. 저도 학교들 때 뒤에 앉았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I sat in the back during when I was in school because I'm tall. 이거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But that's not what this means. 딱 이제 메시지 딱 집중 몰입하려고 딱 이렇게 자세가 그래요. I'm saying that their posture is so that they can concentrate and immerse themselves in worship. Then even though all they do is worship, they receive healing.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People who cannot worship do not receive healing.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어디까지, 여러분 산업까지 영향이 들어가요 그게. If healing does not take place for you, then that influence will go all the way to your business. 왜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산업에도 자꾸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Because Satan is working, that will keep on being revealed in your business, too. 자꾸 종교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역사하면 상태가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상태인데 지금. But people are so lost in their religiousness. They think that God just has to work once, but you are constantly being worked on by the devil. 그래서 지금 미국 현장이 명상이 키워들어가는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America's field is accepting a TM so much. 우리는, 그럼 그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전혀 뭐, 구도 없이 나간다. 그래서 그런 성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Then what about for us? People like that come into us and leave without any answer. Do not have a temple like that.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Make it so that people can rest when they come to church.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So that those who have received God's grace will go. 전부 다 열중시하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냥, 뭐 어디, 뭐, 누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There is work that has to get done, so it's not that everybody can just kick back and relax, but the people who have received God's grace more should do that work. 아닌 사람들이 말씀에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And you help it so that people who have not received that grace can concentrate on God's word. 특별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주일날 일을 안 하잖아요. 좀 일찍 와가지고 하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Especially people that are lacking time, you don't work on Sundays, so come a little earlier and have a time to concentrate on God's word. 아니, 이제 그러면 해도 이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Even just by doing this, you receive healing. 이걸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submit time으로 바뀌어요. And if you continuously keep on doing this, then even without you realizing it, you are constantly receiving, you are constantly changing and you will be lifted to the seat of the summit. In other words, a seat where you can save others. 이게 어느 정도 시간표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가 살려주는 submit으로 간다. Before that point, you are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receive salvation, or you have to be saved, but one day you are healed to the point where you are at the seat of the summit to save others.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복음제는 살려내야 되는데, 내가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We have to proclaim the gospel to save these other people, which means that I have to have this mystery. 그톡 미국 현장은 모든 족속이 대다수가 와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And America is a field where almost all nations are gathered.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족속의 영적 상태는 그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Even though we are Korean people, our spiritual state must be aligned with reaching people of all nations.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든 족속으로 연결되는 일이라 해야 돼요. And the work that I am doing must be a work that is connected to all nations.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원자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Otherwise, it's not aligned with God's words. So even if you work diligently, you're just doing that by yourself. It's not going to be God's work. 아니, 난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하고 연결됩니까? All I know is Korean. How can I be connected to people of all nations? 그 사람이 모든 족속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한국 사람을 붙여도 한국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연결됩니까? If that person has the heart to reach disciples of all nations, then even if they are connected to another Korean person, that Korean person will open the doors to all nations. 그럼 그 사람은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은약들을 하신다니까요. 나는 택시 운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전합니까? 복음전하면 나중에 우보나 이런 거, 별표 이런 거 나중에 이별루이션 하면, 나쁘게 오면 잘리는 데 어떡합니까? I'm a taxi driver. How can I proclaim the gospel? If I talk about that, then I'm going to get a poor rating on my Uber rating and I'm going to get fired. 기도하면 그 길이 있어요. If you are just praying, then there is a way. 그 개인의 인품, 다 인품이 있잖아요. 또 인상도 있잖아요. 제 같은 인상하고 평온한 인상하고 손님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말하는 에티켓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자기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온한 길로 인도를 한다고. 그걸 두고 기도 안 해서 자꾸 돈 버는데 자꾸 혈안돼서 그렇지, 사람 살리는데 내가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삼시를 준비한 사람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왜요? 내 직업이 그런 거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준다고요.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이에요. 이거 전혀 생각 없이 오늘도 예를 들어 똑같은 직업이잖아요. 반복적인 루틴 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기도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사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이 살면 얼마나 축복을 놓칩니까 우리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내가 산업에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이 감남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이 시간표가 되어서 2천 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2천 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러간다고요. 모든 족서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삼으라 하는 거지. 제자 없는 데 가서 삼으라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왜 미국에 왔냐. 2, 3, 7 제자 찾으라고. 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달라지 말고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축복부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 줬는데 뭘 줘요. 이미 다 줬는데 다 줬는데 다 줬다는 축복을 모르니까 이 눈부터 하나는 열게 만든다. 아니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뭘 못 주겠냐. 다 줬어요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이미. 이미 세계부금화 약속 속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야 동전 한 입 갖고 가지 마라 할 정도로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The field has been prepared to the point where you don't have to take anything of your own. 근데 뭐 여기에 뭐 야 사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게. But there's no advice do this or that with your business in the Bible. 없는데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의 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되지 일단은. 내가 아무리 성공자라도 이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이 말씀하고 안 맞다 하나님하고 그리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 딱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인데 무슨 마귀하고 끌려갑니까. 영은 그리 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건들지 없는데 우리의 혼과 몸은 사탄이 건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정신문제로 사로잡는다니까요. 질병도 사로잡는다니까요. 육신도 사로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맨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하고 맞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정의 1장 8절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 임하기 시작해요. 물론 죄자천대는 네 정신력으로 못 찾아요. 하나님의 영호로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건넝을 보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훈련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고 현장에서 살리면 돼요. 그게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 벗어난다. 그럼 하나님하고 딱 벗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강조된다. 그건 이제 강조하는 만큼 그 사람을 눌려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지시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맞도록 선포되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의 직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나의 24 교회의 현장 이 말은 뭐죠? 24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우기를 처음에 종교로 생활한 사람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종교 생활이 뭐냐.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걸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뭘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신비주의자들 또 기복주의자들 이런 종교 생활입니다. 고백이야 주는 그렇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백은 하죠. 그러나 이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어있어요. 마태문 17장에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데 예수, 모세, 엘리야, 신비주의, 율법주의, 예수도 섞어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시간표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눈을 못뜬다. 그럼 일단은 와서 말씀 듣고 훈련 수업에 임하면 돼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데 뭘 자꾸 하려 한다 하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헛일이라고 해요. 해봤자 헛일이라고 해요. 영적인 서미스로 준비되어서 기능 서미스에 응답받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이가 있는데 말이지 다 늙어 가는데 언제까지 그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이제 급속 충전이 있어요. 그 밧데리 충전하는 것도 급속 충전이 있어요. 그 코로나 테스트도 레피드 테스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 그냥 매일 아침부터 그냥 사로잡도록 그냥 그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이게 안 될 뿐은 뽀록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헛일로 가요. 헛일. 본인들은 이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하겠지 본인들은. And these people are really putting the meaning of their life and their diligence. 제가 경험하는 상 헛일이에요. And all of the things that I've experienced that's futile effort. 성경 봐도 헛일이에요. Even from the Bible's perspective. 지 혼자 열심히 살고 지 혼자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예정이 아니거든. That person is living their life with their own meaning and their own purpose. So they're living their own life. It's irrelevant to God's Bible. 그래서 이 말씀이 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안에 모든 걸 하나님 다 감춰놨구나. 그러면 자꾸 뭐가 되어져요. 공부하는 애들은 탈란트가 자꾸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이 탈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자꾸 줘요. And God will continuously give this person the answer of specialization so that they can lead the industrial revolution.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은약이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인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수고하고 짐을 줄 수밖에 없죠. But if the covenant and I are not aligned then I have to make my own life take place so it's a heavy burden. 근데요 마귀가 알고 보니까요. 딱 눌러요. And it turns out that the devil is oppressing us. 공중 권세를 가지고 눌러서 완전히 인생 그레 살도록 만들어요. He presses us down as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and makes us live our life like that. 근데 이 은약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시간편을 따라 역사하기 시작해요. But if you go into God's covenant then God works according to His time schedule. 그럼 이제 사람도요 붙여지고요. Then people will be attached to you. 이제 우리 후대들은요. 이 전문성, 내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수들, 전문가들을 붙인다고. And for next generation, God will attach professors and people that can train up your specialization for the future.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Why? Because the gospel must be testified.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And that is the person God thinks is precious. 요셉에게 왜 보디바를 붙이고 갑옥, 술 맡은 장관을 붙이고 왕을 왜 붙여준지 아세요? Do you know why God attached Potiphar and the wine bearer and the pharaoh to Joseph? 이 애국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을 붙인 거예요. God put all these specialists to Joseph because this gospel must be proclaimed to Egypt. 또 형들을 이용해서 애국으로 가게 만들고 And he used his older brothers to send him to Egypt. 그런데 곧때 이제 슬픔에 빠질 것이냐 눈치를 딱 채우고 누릴 것이냐 그 차이뿐이지 되어진다니까요.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n that moment are you going to fall into sadness or are you going to come to your senses that can get in place? 만약에 내가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갔다 인생 안 풀리네 그럴 거 아닙니까? If I have my own plan on life and then one day my brother sold me as a slave to Egypt then I would think Oh, life really does not work out. 그러면 노예에 빠져나가려고 인생이 성공이니까 노예에 빠져나가려고 별 짓 다 할 거 아닙니까? And then I would think that success in life is escaping from Egypt so I would do everything to do that. And let's say maybe he finally made it to the head of the house as a slave and then he was thrown into prison by false accusation by Potiphar's wife then he would say life is terrible. So even though it is the same exact people it's a difference between whether you are within the spiritual covenant or not 이것부터 치유받으려 That is the first thing that must be healed. You must receive healing within God's word of the covenant. What do you do after healing? And we're not just going to talk about darkness and light. That's endless. 아무것도, 목적도 없어. 그냥 허감, 빛 이거야. 그냥 무한대로가 무한대로. People don't even have a goal for that. They just talk about darkness and light but that has no end. 철학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It's not about philosophy.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가. God is going to fulfill His goal according to His covenant.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날 거냐 성경이 나온 대로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나중에 안디옥교를 통해서 세계 성교를 하도록. 그 속에 성경 건축 했냐 아니냐 그건 알아서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서 주는 거지. 그러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주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은약 속에 있다면 오력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오력을 만들려고 키우려고 쫓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걸어가는 길을 다 하나님은 제시해놨다고. 워낙 다른 길에서 살아와서 그래요. 말씀도 뜰 때는 안 들어오고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돼서 그래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치유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축복이 됩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지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이 문제하고 안 무너져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성공이 돼야 돼요. 마귀를 정복하는 성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진짜 성공이라네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이 돼. 그래서 이 세계 살리려고. 그건 전도보다 더 쉬운 게 없고 축복이 없어요. 자꾸 내 자신의 전도와 거래에 몰려오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는 길이거든.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로 사로잡아 놨냐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으로 사로잡아 놨다니까요. 전도하면 인생이 뭔가 귀찮다든지 인생이 뭔가 새로운 뭐가 또 거대한 일을 해야 되는 등 이렇게 사탄이 딱 사로잡아 놨어요. Satan has seized us so that we think that if we evangelize then life is such a burden or if we evangelize then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영원히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전도인데 but the one who has all our authority over heaven and earth is with me and the blessing that the throne of heaven coming upon me is evangelism. 그 remnant도 이렇게 일어서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and if the remnants rise up this way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닐다 그럼 뭐 다닌 건 나쁜 건 아닌데 but if this does not take place and all you've done is going to church then that's not a bad thing. 어차피 현장에 허감에 놓아요. but you're going to be enslaved by the darkness in the field no matter what.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져요. so the further we go into America's future the more the churches will disappear.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because people don't have a reason to go to church 그 말은 뭐죠? 사로잡혀있다 인사는요. it means that they are seized 쉽게 말하면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있습니다. they are seized by the logic of the world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and God does not want that.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약 속에서 살려내야 돼요. so may you save myself within God's covenant 가장 여러분들이 귀하고 중요하게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 where must you pour your most important and precious time 나를 살리는데 시간을 집중 쏟아야 돼요 you need to concentrate on spending your time on saving yourself 나를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지 내 정신적으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and the way you save yourself is with the word that God gave to you it's not with your own mental strength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oh I have to act better from now on that's not the way to save yourself 그거는 나중에 율법주의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려요 나중에 that will later on be seized by the devil's legalism 바르게 해가지고 사탄을 이깁니까 you cannot overcome double by acting better 똑바로 한다고 해서 이깁니까 you cannot win by being better or doing better 하나님 말씀 안에 보고만 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you have to come to life within the word of God's gospel 그럼 보고만 해 내가 살아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미션도 보이고 기도도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if you come to life within the gospel then you can see God's mission and you can see prayer 그러면 성경대로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문답이 나타난다 then God's answers will appear according to the Bible according to God's time schedule 우리 신앙생활이 좋아야 되지 신앙생활이 노는 게 더 좋고 술 마시고 노는 게 더 좋고 예를 들어 좋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좋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증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대폰 통해서 뭘 보는 게 나는 아무 좋다 논리관에 잡힌 겁니다 어디에 잡힌 줄 아세요? 그 감정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모르도록 사탄이 사로잡아 그래요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영적인 거랑은 거리와 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치유 전도학에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요 우울증에 자꾸 자극받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우울증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울증으로 자극되도록 이 사람이 딱 촉각이 거기 가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모든 촉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촉각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잡히는 거지 그게 뭐 어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의 사람의 상태가 그쪽으로 자꾸 자극을 받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휴을 딱 떼면 노루마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그게 자극을 받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뭘 자극받는 자세가 술에 항상 자극을 받아요 그게 그냥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그렇게 딱 기울어져 있어요 그쪽으로만 계속 자극을 받아요 거기가 말씀에 자극을 안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순간부터 치유가 이제 시작된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이삼실나라 사람들을 치유를 시키고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선미스로 살리는 자리로 갖다 놔야지 그 교회가 국회의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일단은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크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님도 그걸 잘 알고 일단 먹는 것부터 잘했어요 애들 뭘 프로그램 하면 일단 먹여라 일단 교회 오면 일단은 이 뇌에 좋다 이렇게 들여야 돼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가면 먹는다 밖에 나가면 사 먹기 어려운데 교회 가면 좋다 일단은 그려놓고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더 좋다 이런 거에요 애들이 교회 가면 집을 안고도 오는데 앉아서 뭘 자꾸 들으라 하는데 일단은 이미지가 안 가요 일단은 애들이 오면 교회 가면 일단은 그렇게 돼야 돼요 뭘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식당 봉사로 또 식사 대접으로 그 일을 이제 내가 돕는 일을 한다 때로는 때로는 말씀사역으로 사람을 내가 봉사하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가 나와 비슷한 과에요 자존심 대기 쓸 때는 자존심 대기 쓰는 사람들 제가 미래를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될지 벽 같은 게 자꾸 와가지고 부딪히고 아프고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온다니까 너낙 내 자존심 내 생각대로 살려가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신앙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 있어야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전도훈련부터 이것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배운 게 아니고 전도훈련부터 받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러니까 누굴 어디고 전도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겪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아니다 하고 방향턴 하고 또 부딪히면 또 아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는 이걸 부시는데 내 삶을 가지고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은혜를 주는 거고 그게 전도사 할 때까지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아놓고도 그랬어요 워낙 자기 주관이 분명해요 나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그래요 나는 그게 좋다고 느낌까지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아야 돼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쥐가 되게 강한 것처럼 사단이 사로잡는다니까요 그 강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마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생각과 감정 마음까지 사로잡지요 하나님의 은약이 나와 딱 일치가 될 때 고속도로에 차가 흘러가듯이 쭉쭉 흘러가요 비행기 타면 앉아있으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말이죠 바닥 건너 배 만들고 우회 돌아가서 인생을 얼마나 고달픕니까 비행기 타면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뭘 하려고 그래 자꾸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열심히 뛰다니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면 그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모든 정신 문제 치유 그렇게 치유시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 말씀으로 시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재미있고 나아지고 기대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마태문 28장이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종소로 가서 제자를 선물한 말씀 아버지께 들은 말 가르치고 지키바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권능을 통하여 가는 지역지역마다 하나님 제자와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세근드 페어 자평 네 우리는 하나님의 목록 life